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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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서 순대도 되게 찰순대도 쪼깃쪼깃하고 이 부서품도 너무 쪼깃쪼깃하고. 나는 저 찰순대 가지고 찰순대 고개는. 코코 씨, 지금 먹방하고 있는데. 맛있겠어요. 괜찮죠? 네. 저는 별로. 두 분이 좀 선택을 해 주세요. 순댓국이 좋아요? 햄버거가 좋아요? 버거야 순댓국이야. 버거야 순댓국이야? 나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그냥 아프다. 저 말이 아프다. 안 가봐. 잘 수 있다. 코코 씨, 향. 저도요. 이게 진짜 맛있겠다. 이를 사용하지 말고 혓바닥과 입천장으로. 그냥 저기다 혀를 박고 싶다, 이렇게. 맞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히면. 충분히. 아, 부러워. 아, 이거 오브라데. 코콘이 제일 많은 양의. 아, 얘 진짜 좀 무식한 앤데. 아는 게 없는 친구인데. 아. 아, 근데 아까 햄버거보다 이거 더 먹고 싶다고 그랬어. 혀를 박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걸린 거 하시네. 고급, 고급졌어. 아,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건 찐이야. 이건 진짜인데? 얘 이 눈은 진짜인데? 아주 순수하니까. 가난화를 되게 좋아한다. 손떨려요. 손떨리면 진짜 맛있다. 코쿤 씨 마음 표현은 좀 들어볼게요. 가사도 직접 씁니다, 가끔. 예, 코쿤이가. 를 딱 이렇게. 제가 걷고 있었어요. 이때 이야기네, 스토리네. 스토리텔링이야? 이걸 들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벌이 날라오네? 어머, 어머, 벌이? 꿀벌? 벌이 딱 케이크 주변을 맴돌더니 하는 맛. 어, 질투나. 아, 작가 분들 스타일인가 보네. 작가님들 좋아하시네. 야, 왜 웃었어, 이렇게 해서. 덤벨을 하는데. 이 정도면 회사 직원들이 웃은 거 아니야?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저한테 필요한 영양군은 아닌 것 같아. 저한테 필요한 영양군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지금은? 약간 로봇 같아. 나한테 필요한 영양군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영양군은 모르겠어요. 지금요? 같이 밥 먹기 진짜 싫어요. 조금 얘기 모두 나눠야 될 것 같아. 아직 본명 안 나왔죠? 아직 진정, 진정, 진정하게. 안 나왔는데 이제 슬슬 얘기를 풀어나가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 강냉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요?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 좋아해? 강냉이는 어떤 영양군이 있죠? 강냉이 좋아해? 이거 싸워야 돼. 이게 결정을 해야 돼. 새우 누가 포기하고 이래야 돼. 저는 포기할게요, 새우. 저는 포기할게요, 새우. 새우 포기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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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저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어? 뭐가? 어? 뭐가? 저 마요네즈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요. 뭐라고? 야, 새우를 포기하고 샐러드 먹는데 이 바보 같은... 야, 나 이런... 이런 바보 같은 바라들 맞네. 오히려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진짜로? 뭐라고? 뭐? 샐러드? 샐러드를 먹는다. 아, 아픈가 봐. 아니, 나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아픈가 봐, 잘못 들었나.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아, 나 뭐 잘못 말했나 싶었어요, 진짜. 아, 너무 웃겨. 조기 씨, 침딱에서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죠? 감자요. 뭐? 감자요. 뭐? 아... 쟤는 병원부터 보내려니까 아픈 거라고 돼, 뻘리고요. 아니, 원래... 침딱은 누가 감자를 먼저 뽑습니까? 아니면 대파라고 하래, 그러면 대파라고. 아니, 딱은 어떻게 해도 남아요. 일단 감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감자. 와,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이거... 갈비를 왔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내가 제일 맛있어. 형이 올해까지는 말로 할 거야. 올해까지는 하면 설득해 볼게. 똥날 남았네. 두 달 남았어. 이제 좀 들어가세요, 이제. 냄새 너무 좋아. 그 정도야? 아, 진짜. 와,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소주, 감주 진짜 작고. 좋아지네. 이거 흑임자 소스다, 흑임자 소스. 알지? 이거야.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넘어가고. 자, 분세윤 씨 왜 그래요? 샐러드에 자꾸 감동을 하네. 흑임자다, 흑임자까지.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들어간다. 아,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들어간다. 호예요, 그러지 그랬는데. 흑임자다. 흑임자, 흑임자. 우리 스타분들! 스타분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스타분들 들어가 주시고요. 난 떡볶이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아무 식성하고도 세윤이 형이랑 안 맞아요. 저희는 떡볶이가 떡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볶기만 먹는다고, 볶기만? 떡볶이가 볶이를 먹어? 그럼 볶이를 먹는? 떡볶이 떡을 안 먹는데? 볶이야, 볶이. 떡볶이에서 떡을 안 먹는데? 그렇지, 볶기만 먹는 거지. 저는 양배추랑 어묵 위주. 여기는 메추리알. 아까 태연 씨도 또 다른 말씀하셨고 누나 뭐 좋아한다 그랬지? 저기 같이 옆에 있는 샐러드. 아이고. 주말농장 하시나 봐. 메추리가 알라쿡. 괜찮아요, 올해까지 말로 한다 그랬어요.